마을공동체 마을안건 발굴을 위한 동권역별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8일 영등포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조기령 구청장과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해 마을활동가 그리고 공무원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안건 발굴과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기령 구청장은 인삿말에서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아 정겨운 소통이 있는 영등포 마루를 함께 만들어가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을공동체의 시작은 합소통이라고 제가 주장을 많이 했죠.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고 문제가 있다. 그 현장에서 뭐든지 발굴하고 또 마을 만드는데 아마 좋은 자료의 결과가 되지 않거든요. 한편 마을공동체는 주민이 마을에 관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공동체로 이날 워크숍은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